윤희엣은 당시에 유재하 씨가 클래식을 전공했던 학도였던 만큼 기존의 다른 가요 앨범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실험적인 곡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그 앨범과는 좀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편곡을 해서 또 윤희엣 씨와 피아노 듀오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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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